이 패스를 지금 왜 했는지 알아? 뺏길까 봐 이리 와봐 자, 정원이 와봐요 정원이가 여기서 드리블에서 저 골대까지 가봐 어? 선생님은 여기서 패스를 할게 그럼 누가 더 빨리 가는지 한번 보자 어, 이것도 해도 돼요? 어, 너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많이 골 넣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치달이에요 어, 치달, 치달, 맞아 어, 치달해 자, 애들 얘기하면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해주세요 아니야, 운동할 때는 강하게 해야 돼 아, 역시 자, 누가 빠른 거 보자 자, 고! 자, 드리블 하지 어떤 게 빠른 거 보자 자, 드리블 하지 어떤 게 빠른 거 보자 어떤 게 빠르가? 패스가 빠르지? 아니야 패스가 더 빠르지? 아니야 패스가 더 빠르잖아 아니야 둘 다 더 빠르잖아 아니, 잠깐만 패스가 더 빨라요 너 일단 게임 못 뛰어 너 게임 안 시켜줘, 너 해 볼까요? 이게 이해 못 해 처음 배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 선생님도 너희들만 할 때 배울 때 이해를 못 했어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이렇구나...를 알았어 자, 지현이 가볼래? 자, 지현이 가봐요 자, 누가 빨라 자, 누가 빨라 자 자, 누가 빨라 자, 어떤 공이 빨라? 아, 뭐해? 아, 뭐해? 어떤 공이 빨라? 패스가 빠르지? 아니요? 아니라고? 너 2분 쉬고 와, 나가서 너 2분 쉬고 와, 나가서 2분만 쉬고 와 하겸이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선생님, 여기서 장난치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됐지? 오케이 자, 일로 와보세요 아, 깜짝이야 너희들 패스를 잘못 배웠어 너희들 패스를 잘못 배웠어 네? 여기다 힘을 줘, 여기다가 여기다가 땡겨, 이렇게 땡겨 땡겨 그렇지 됐지? 모양이 됐지? 이렇게 땡겨 그렇지 이거 약간 숙여 알았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차는 거야, 이렇게 한 명씩 와봐봐 와서 차 봐 와봐 세게 더 세게 너무 약해, 세게 차야지 그렇지, 더 세게 그렇지, 더 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더니 아이들에게 그 느낌을 알려주는 거야 발끝의 그 감각, 느낌을 자, 차 봐 오케이,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차야 돼 오케이 알겠지? 네 다음 발 놓고 이야, 다르네 그렇지 좋아 벌써 자세가 좋아졌지 그래, 그래 정확히 가지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니까 정확히 오지 아까 옆으로 안 갔지 그렇지 야, 감독님 이미지랑 좀 다르시네 네